안녕하십니까 해외 옵션 매드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오늘 밖에 많이 덥습니다. 장마라서 그리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지금 장 끝나고 왔는데 아마 지금 미국도 어젯밤에 많이 하락했고 그다음에 우리 장도 오늘 많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아마 주식 가신 분들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면 해외 옵션은 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꾸준하게 수익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수익을 낼 수 있고 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옵션 매도장입니다. 옵션 매수도 섞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물 옵션 선물에 따른 옵션 매수와 매도입니다. 옵션 전략에서는 장이 좋든 나쁘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사람들이 대부분 투자자들이 주식 하신 분들 많으니까 울상일 거예요. 또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옵션 매도는 장이 좋든 나쁘든 언제든지 꾸준하게 수익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저를 한번 믿고 이 방송 들으면서 따라와 보십시오. 항상 궁금한 거 계시면 하단에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고 아직도 새로운 방송을 지금 제가 다섯 번 찍었습니다. 오늘 6강째입니다. 그래도 아직 생소해요. 사람들이 몰라요. 저는 이제 그 전도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문자 샵 377이 치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의 안내가 됩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하십시오. 늘 하는 말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알아야 질문하고 암만큼 내가 뭘 수익을 버는 겁니다.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쫓겨서 옥수수 전투를, 옥수수 하다가 좀 빨리 끝냈었는데 오늘 강의는 이어서 옥수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앞으로,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고 앞으로 계속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단연간 제가 이제 옵션 매도를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로 개인으로서는 해외 옵션 같은 경우, 국내의 코스피 옵션 말고요. 해외 옵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거의 처음으로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 5강 때 말미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옵션 매도 적금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은행 직원들이 와서 일수 찍은다고 그러죠. 또 요즘에 주식이 좀 잘 되니까 어떤 게 또 예전에 늘 주식 전문가들이 해오는 말씀입니다. 매달 우량주 저축하듯이 한 주씩 사십시오. 그다음에 매일 또는 뭐야. 또는 작은 말은 매일 안 그러면 일주일에 또는 일주일에 한 종목씩 꾸준히 사십시오. 그냥 모으십시오. 우량주 위주로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서 옵션도 매수가 아니라 매수가 아닙니다. 매도입니다. 매일 또는 하루 걸러서 이틀 만에 혹은 3일 이틀 걸러서 3일 걸러서 4일 걸러서 또는 일주일마다 한 달은 좀 길어요. 이런 식으로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두 개씩 옵션 매도 적금 들듯이 옵션 매도 단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투자보다도 좋아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서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단 조건은 뭐냐. 적들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행사과 영역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오늘 공부할 건데 그 전에 이걸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오늘 좀 공격적인 옵션 매도 한번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도 수익이 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옵수수 옵션 가지고 잠깐 설명했습니다. 맛바지에. 옵수수. 요즘에 화두가 옵수수입니다. 불과 며칠 만에 상한가 나왔다가 또 그 다다음 날 하한가 나오고. 지금 원래 천연가스가 야생마라고 하는데 지금 옵수수가 야생마 애칭을 넘겨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농산물 중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게 옵수수와 대두와 밀입니다. 대두는 콩입니다. 콩. 밀은 휙, 밀이고. 그다음에 옵수수, 콩. 이게 가장 많이 농산물 중에서 거래를 했는데 왜 옵수수를 제가 찍은 다음에 옵수수가 제일 싸요. 가격, 선물 가격이 제일 쌉니다. 그래서 메이저들이 가지고 놀이기가 편해요. 이 대두나 밀은 대두가 가장 비싸고 이 중에서 그다음에 밀이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옵수수가 가장 싸거든요. 대두나 밀은 쉽게 상한가, 한가가 나오지는 않아요. 거의 근접은 하긴 하는데. 그런데 옵수수는 지금 최근에 상한가 한 두 번, 세 번, 네 번 나왔나? 그리고 이제 하한가 한 번 나오고. 다른 대두나 밀에 대해서는 가볍기 때문에,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가지고 노는 경향이 있어요. 주포들이 가지고 놉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옥수수 옵션으로 콜 옵션 매도, 콜 옵션입니다. 베이스 캠프를 어디다 차릴 것인가. 지난 시간에 베이스 캠프이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진입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늘 강의는 좀 재미있어야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개인적으로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에서도 실은 전쟁 시인을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 빗대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누구 얘기를 들었습니까? 몽고 유명한 장군, 수부타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역사책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 많은 원나라, 몽고죠. 그 나라, 세계, 유럽까지 정복했으니까 거기를 정복하는데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분 전략을 따라서 한번 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분 전략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설명하는 것은. 제가 6월 7일, 18시 18분경에 조사한 게 옥수수 9월물, 옥수수 선물 1봉 차트입니다. 옥수수 9월물입니다. 12월물이 아니라 9월물. 이때 가격이 한 얼마 정도 됐나, 이 정도 왔거든요. 550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날 467 정도 됩니다. 이 언제입니까? 이때가 4월 며칠 될 거예요. 3월 며칠인가 될 겁니다. 이때부터 계속 올랐어요, 옥수수 가격이. 지금 거의 뭐 안 쉬고 올랐죠. 여기서 실은 약간 약 100포인트 됩니다. 100포인트. 100포인트, 그렇죠. 460에서 이날이 한 593 정도? 약 100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거의 안 쉬고 올랐습니다. 자, 실은 이럴 때 무모한 전투를 한번 치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콜옵션 매도. 이 강의를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처음 들은 분들도 그냥 용어만 알아두면 돼요. 콜옵션 매도는 뭐냐? 더 이상 가격이 어디까지 오르지 않을 거야, 베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콜옵션 매도는 선물 가격이 이렇게 하락할 때, 하락할 때 진입하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거꾸로 선물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단기간 내에 100포인트나 오르는 그런 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콜옵션 매도를 진행하는 겁니다. 정말 무모한 전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디에 베이스 캠프를 차릴 것이냐? 절대 여기까지는 적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가격대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때 가격이 얼마였어요? 아래 넘기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4월 26일. 제가 제목 자체를 4월 26일 옥수수 전투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최고의 해군 장수는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그분이 쓴 게 난중일기입니다. 이 난중일기를 보시면 제목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일기 쓸 때 날짜별로 되어 있어요. 날짜별로. 저도 거기서 모티브를 따와서 그냥 4월 26일 옥수수 전투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옆에 무모한 전투라고, 아예 무모한 전투 1라는 4월 26일 옥수수 전투에 대한 애칭을 달았습니다. 왜 이걸 달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옥수수가 한참 상승 중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푸드옵션에 씁니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푸드옵션에 든데 그렇게 진행해야 맞아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옥수수 콜옵션 행사과 천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적들을 소상합니다. 왜 무모한 전투인가. 옥수수 가격이 한참 상승 중이야. 지금 저점에서 100포인트나 지금 안 쉬고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물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어른다고 보는 거예요. 돌 팔 것이다. 왜? 그런데 그 당시에 1000포인트, 즉 10달러에게 나왔거든, 옥수수가. 계속 지금 그 당시에 모든 상품이 다 올랐어요. 원자재, 게스니, 원유니, 목재니, 거의 모든 농산물, 모든 상품이 다 올랐습니다. 그런 와중에 옥수수가 지금 선두주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10달러 얘기, 즉 1000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참 상승 중인데 너무 일찍 1000이라는 고지에다가 캠프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모한 전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왜 이런 무모한 전투를 치러도 살아남을 확률이 큰지. 그 이유는 상식을 동원하자면 상식. 1000이 어떤 수치인가 보는 거예요, 1000이. 이렇게 해도 결국 옵션 매도자가 이겨요. 여기서 중요한 거. 1000이라는 수치, 이게 뭐냐. 이게 보십시오. 옥수수 연결 선물입니다. 선물을 다 이어놓은 겁니다. 주봉입니다, 주봉. 일봉이 아니라 주봉. 이때가 2013년 12월입니다. 2013년 12월. 지금 2021년입니다. 지금 6월입니다. 2021년 6월.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계속 저점.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또 여기 한 번. 이때 저점이 얼마 정도 됐냐. 309, 약 300 정도 됩니다, 300. 300에서 310 정도 돼요, 저점이. 그럴 때 300 정도, 300 거의 저점이. 여기에서 단기간에 이때가 언제였냐면 2001년 올해, 올 1월입니다. 올 1월에 300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달 만에, 6개월 만에, 즉 5개월 만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4월 26일 전투입니다. 4월 26일 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안식어 올라왔어요. 그럴 때,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이 때 저항선, 한 20 정도 됩니다. 520을 단숨에 뚫렀어요, 그냥. 한 번 조정받고 올라갔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 한 번, 이 저점, 저항선을 이때 한 번 뚫고, 다시 한 번 저항에 부딪혀서 내려오더만 다시 급등해서 계속 올라갔어요. 언제까지, 이 정도까지. 언제, 4월 26일. 그럴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절대 천은 못 갈 것이다. 천은. 천은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즉, 10달러입니다. 1부셀당. 10달러까지는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제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이 10달러는 천은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천이라는 수치를 베이스 캠프 삼은 거예요. 최근에 2013년도부터 많아 봤자 500달러였습니다. 520달러였습니다. 523달러. 그런데 지금 여기서 거의 2배입니다. 1,000달러 올라갈 것이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왜 이 당시 때 한참 오르고 있는데 들어가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문용어로 콜옵션 프리가 엄청 부풀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부분 투자들이 어른다에 투자하는 거예요. 옵션 가격은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라.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옵션 가격은 누구 입장? 옵션 매수자 입장. 옵션 매수자들은 분명히 이거 1,000 갈 것이다. 700을 넘고 800을 넘고 900 넘어서 1,000달러 갈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1,000달러까지도 얼마 주고 그냥 꽝 될 생각하고 그냥 1,000달러 배팅하는 거예요. 1,000달러 될 것이다 라고, 1,000이 될 것이라고, 10달러입니다. 1,000이 될 것이다 라고 배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왜? 한참 오르니까. 300에서 600 왔잖아요. 금방 오잖아. 523까지, 590, 좀 마찬가지로 600입니다. 금방 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1,000 금방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사람들이 지금 어른다에 흥분돼 있구나. 냉적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1,000까지는 못 오겠다. 1,000은 안시면 되겠다라고 1,000을 베이스 캠프 삼아서 여기다 매도 베이스 캠프를 차린 거예요. 여기다가, 1,000에다가. 왜? 주봉상으로 봐도 1,000은 쉽게 공락되지 않을 가격다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최고점이 얼마냐. 지금 결과론입니다. 현재까지 결과론입니다. 최고점이 735를 찍었습니다. 5월 3일인가요? 이날. 최고점이 735를 찍고 다시 지금 급락했습니다. 지금 520대에 와 있습니다. 523. 이런 걸 보고서 저는 여기 천이 어떤 수치인가. 절대 도달 불가능할 수치라고 생각하고 전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4월 26일 날 그때 정상가입니다. 정상가 기준으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종가 기준 생각합니다. 종가하고 약간 틀리는데 우리도 코스피 선물 업션 할 때 종가 3시 반에 3시 45분에 종가 나오잖아요. 그 종가 기준인데 약간 달라요. 정상가 기준으로 9월 물 선물이 4월 26일 날 593이었어요. 593. 다시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여기. 이 정도가 이날 593입니다. 593. 한참 어르고 있을 때 그냥 무모하게 전투를 치는 겁니다. 이때 구월물 콜옵션 행사가 천입니다. 행사가 천의 가격이 162.5달러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옥수수 가격이 593인데 1000달러까지 갈 거라고 배팅한 사람들이 얼마? 162달러에 배팅한 거예요. 162달러 주면서 아마 옵션 매도자에 주면서 162달러 갈 거라고 배팅한 거예요. 이게 옵션 가격입니다. 1000달러 지금 600에 잡읍시다. 600에서 여기서 또 400에 올라가야 돼. 400이나. 그런데도 162달러예요. 대략 이때 증거금이 350달러입니다. 만기일은 8월 27일. 얼마 남았죠? 5월 26일. 6월. 7월. 8월. 딱 4개월.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약 3, 4, 10일. 120일 남았습니다. 120일 남은 상태에서 현재 600 정도 되는데 옥수수 가격이. 1000이 안 될 거라에 얼마? 162달러가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옵션 매도자는 162달러 프리미엄을 바꿔서 누구한테? 옵션 매수자한테 프리미엄 바꿔서 100, 1000달러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000달러에 매도 버튼만 눌러두면 되는 거예요. 매도 버튼. 매도 버튼 누르는 순간 162달러가 내 계좌에 들어와요. 대신에 소요 자금은 대략 350달러 써야 돼요. 이 정도 담보금을 맡기고 162달러 받습니다. 이미 옵션 매도자는 돈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옵션 매수자한테. 얼마나 유리한 게임이에요. 처음부터 돈 받고 시작한다니까. 게임에서 시작할 때. 성공한다면 4개월 만에 얼마? 약 46% 증거금 대비. 350달러 투입했는데 162달러 먹어요. 계산해보니까 얼마? 약 46%의 수익을 거둬요.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지금은 성공했습니다. 만약에 1억의 투자금이 있다 그러면 1개 매입해서 1개 매도, 1개약 진입했어요. 그럼 얼마? 350달러 투입해서 162달러 버는 거야. 그런데 10개 진입했다. 10개야. 그러면 3,500달러 투입해서 1,625, 거의 46%, 거의 50% 입박합니다. 100개 진입했다. 3,500만 원 투입해서 그냥 1달러당 1,000원 생각할게요. 3,500만 원 투입해서 1,600만 원 버는 겁니다. 거의 2배입니다. 46%니까. 다시 한 번. 4월 26일 전투는 뭐라고? 무모하게 옥수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절대 천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입하는 겁니다. 성공하면 얼마? 46%의 수익을 얻더라.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이 수량은 본인이 조절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전투를 치러도 부담이 없었다? 천이란 고지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쉽게 바이어들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야. 다시 한 번 4월 26일 전투 보겠습니다. 옥수수 천 콜옵션 행사과. 이때 4월 우리가 얼마에 들어갔어요? 162달러에 들어갔죠? 그런데 실은 오늘이 7월 9일인가요? 7월 6일 정상가 기준으로 얼마냐? 25달러야. 162.5달러가 이제 25달러 쪼그라들었어요. 쪼그라들었어요. 7월 6일날. 선물 가격이 실은 급락했거든. 비록 하루 그 전에, 그 전전날 상한가 쳤지만은 또 그 다음날, 다다음 날 하한가를 쳐가지고 선물 가격이 완전 급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4월 26일날 천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가격이 162달러였다니까. 그런데 7월 6일날 이 옥수수 천이 될 거라고 베팅한 사람이 이제 25달러밖에 감황성이 없어. 25달러로 가격이 낮아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원래 만기일이 8월 27일이었죠. 진입할 당시에 얼마짜리? 4개월 남은 거야. 4개월. 4개월 동안에 성공하면 얼마 벌어요? 46% 벌어요. 그런데 굳이 4개월 다 갈 필요 없어. 7월 6일. 4월 26일날 진입했는데. 7월 6일. 얼마 지났습니까? 4월 26일, 5월 26일, 6월 26일, 2개월, 60일입니다. 여기다가 7월 6일, 한 번 10일 정도. 약 70일 만에. 7월 6일에 청산했다면 만기까지 가지 않고. 70일 만에 137달러, 162.5에서 25달러 빼니까 137달러라는 수익을 내는 겁니다. 굳이 120일 동안 갖고 있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질문해요, 사람들이. 전문가님, 옵션 매도는 무조건 만기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식처럼 매일 사고 팔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식처럼. 그러니까 4월 7월 6일날 가격이 162달러짜리가 50, 25달러로 쪼그라들었어. 그럼 그때 반대로 매수 버튼 눌러지면 주식에서 뭐야? 익절이라는 표현을 쓰죠. 익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 벌어요? 한 계약당 137.5달러 버는 겁니다. 엄청나게 오히려 더 큰 수익이에요. 짧은 기간 안에. 아까는 120일 동안 46%를 벌려고 했는데 70일 동안에 거의 40, 2, 3% 버는 겁니다. 70일 동안. 그 당시에 증거금이 215달러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350달러 증거금이 필요했죠. 그런데 우리한테 유리하게 되니까 증거금이 거의 130달러 정도, 135달러 정도 낮아집니다. 증거금 부담도 없어요. 줄어들어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비록 우리가 무모한 전투를 치렀지만 행사가를 잘 고르면 엄청난 수기라는 거. 그 행사가 고르는 것은 방향성을 알아야 되겠죠. 옥수수가 어떤 상품이라는 걸 좀 알고. 실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보고 있었으니까 또 옥수수랑 상품의 주기를 알기 때문에 과감히 천이라는 걸 베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어오셔서 질문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보는 눈이 좀 생겨요. 또 한 번 전투를 치르겠습니다. 또 한 번. 2차전입니다. 2차전. 5월 7일. 또 옥수수 무모한 전투 두 번째입니다. 5월 7일. 5월 7일 옥수전투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옥수수가 근래 최고로 상승 중이에요. 아까 좀 이따 차트 보겠습니다마는 옥수수가 그냥 가장 꼭지 찍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계속 10달러 간다. 즉 천이 된다라는 얘기가 진짜 자주 나와요. 이런 와중에 저는 다시 한 번 2차전을 준비합니다. 무모한 전투를 치른다고 생각해요. 이제 별개의 전투입니다. 4월 26일 전투는 전투에서 치르고 또 그냥 5월 7일 옥수수를 처음 접근해서 그럴 때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전투입니다. 베이스 캠프를 또 어디? 그냥 천으로 잡아요. 이 천은 뭐다? 적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높은 자리입니다. 우리 고구려 안시성 들어보셨죠? 영화도 있었고. 양만춘 장군. 제가 듣기로는 안시성이 산악지대에 있어요. 적들이 당나라 군이 쉽게 침범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뭐 너무 무너졌지만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5월 7일 옥수수도 치르면서 똑같이 행사과 천을 우리 안시성에 비유해서 베이스 캠프를 차린 겁니다. 이 5월 7일 날 다시 한 번 가격 한 번 보겠습니다. 옥수수 가격. 차트로 보겠습니다. 5월 7일 이날입니다. 이날. 5월 7일. 얼마냐. 그날 아까 거의 뭐 육배. 엄청난 7월. 이게 7월 물이니까 9월 물이니까 좀 달라요. 보통 사람들이 7월 물 보고 많이 생각해요. 7월 물. 옥수수는, 농산물은 월물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어요. 지금 이 당시에 7월 물하고 9월 물은 약 8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80에서 90포인트. 가장 높을 때. 실은 이날 우리가 4월 26일 전투였고 이날 5월 7일 전투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 올라가 봐라. 나 천. 고지 칠년다. 고지 천에다가 배치시키면 칠년다. 왜 이날 들어가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천 달러 가치가 엄청 높아요. 천이 될 거라는 것이. 저 보십시오. 4월 26일에 천이 될 거라는 그런 옵션 매수자와 5월 7일 날 천이 될 거라는 옵션 매수자. 누가 더 확률이 가까워요. 여기가 더 가까워.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천이 될 거라는 게 확률이 높아가. 그러니까 4월 26일에 비해서 5월 7일 날 행사가 천 가격이 엄청나게 부풀려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인가 볼게요. 그 다음 5월 7일 날 옵수수 천 가격이 옵션 매수자들이 얼마에 배팅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당시 옵수수 선물 가격이 654입니다. 654. 4월 27일에 비해서 약 50% 이상점 올랐습니다. 그럴 때 옵수수 구월물 행사가 천입니다. 천 가격이 5.12야. 지금 얼마냐. 256달러입니다. 5월 7일 날 옵수수 구월물 가격이 654인데 천이 될 거라고 배팅한 사람들이 얼마? 256달러를 누구한테 옵션 매도자한테 주고 만약에 5월 만기일 날 천이 넘으면 선물 하나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옵션 매도자는 절대 천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격이 256달러입니다. 아까 4월 26일 전투는 125달러였습니다. 천이 안 될 거라는 가격이.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급등했기 때문에 50에서 60% 급등했기 때문에 다시 이 1,000달러 가치가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100달러 120달러 정도 올라간 거예요. 최고쪼록 지금 옵션 프리미엄이 올라간 상태에 이때 저는 베이스 캠프를 천에 차린 겁니다. 성공한다면 몇 프로? 51% 수익률이에요. 증거금이 대략 500달러 됩니다. 그 당시에 4월 26일 전투에서는 증거금이 350달러 정도 됐습니다. 이날 아마 증거금이 500달러 정도 될 겁니다. 대략. 무슨 말이냐. 500달러 담보 하나 계약하는데 1,000달러 하나 매도치는데 500달러 담보금을 주고 얼마를 받는 거예요? 256달러 절반을 받는 거예요. 성공한다면 51% 항상 조건은 성공한다면 1억의 투자금이 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1억의 투자금이 있다. 얼마? 그러면 500달러 투입해서 256달러 거의 50% 버는 겁니다. 10개약을 진입했다. 5,000달러 진입해서 5,000달러 투입해서 2,500달러 버는 겁니다. 100개약 진입했다. 5만 달러 진입해서 2만 5,000달러 이렇게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더 다이너박한 게 뭐냐. 우리가 5월 7일 얼마 진입 250달러 먹으려고 진입했어요. 행사가 1,000이 안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7월 6일날 가격이 얼마예요? 아까 25달러라고 했죠? 7월 6일날 행사가 1,000가격이 1,000이 될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25달러밖에 안 주는 거예요. 왜? 워낙 하락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날 익절하면 손절이 아닙니다. 이익입니다. 이익을 그냥 끊는 것이기 때문에 익절이라고 합니다. 그냥 청산하면 주식에서 말하면 얼마? 이 231달러 봅니다. 얼마만에 불과 며칠 말입니까? 5월 7일 6월 7일 7월 7일 딱 두 달 만에 60일 만에 231달러 버는 거야. 엄청난 수익률이죠. 증거금은 215달러밖에 안 되는 거야. 215달러밖에. 그 당시에 낮춰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500달러 했잖아요. 증거금이. 증거금이 500달러 했어. 6월 7일 날은. 그런데 이 날은 얼마야? 215달러예요.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증거금도 여유 있고 자금도 여유 있어요. 총자금에서. 그다음에 수익률도 엄청나고. 이런 전투가 1년에 몇 번 있어요. 1년에.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 옥수수가 최고의 기회였고 그다음에 현재 현재 이렇게 위쪽 가격 콜옵션 가격이 올라와 있는 것은 현재는 천연게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연게스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야생마 애칭을 가지고 있는 천연게스 천연게스가 위쪽이 지금 가격이 콜옵션 가격이 엄청나게 부풀려 있어요. 그런 기회가 진짜 자주 있지 않아요. 몇 년에 한 번씩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게 특이하게 옥수수하고 천연게스가 두 번 두 종목이 연속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럴 때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석대로 하다가 이럴 때 우리 주식할 때 그러죠. 딱 기회가 오면 좀 자금을 많이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옵션도 마찬가지요. 정석대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많이 투입하는 겁니다. 기회에 박아지고 하단에 QR코드 나갑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저와 소통할 수 있으니까 물어보시고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지금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가격을 넘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보시고 또 샵 3772 문자로 들어오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이 안내될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대체 옥수수 천은 무슨 의미인지 그런 걸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단 이런 경우가 인제 옥수수는 좀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느냐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지금 여기입니다. 이게 상한가 40센트라 그래요. 원래는 우리는 500 그러잖아요. 5달러입니다. 40센트가 상한가 하한가 기준이에요. 이날 갑자기 무슨 제고 발표했어요. 상한가가 나올 거 생각 못했는데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거 선물로 하신 분도 많잖아요. 만약에 옥수수 선물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날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왜? 상한가 찍었으니까. 그런데 옵션 매도를 내가 천짜리 가지고 있었어. 그래봤자 타격 별로 안 돼요. 타격. 예를 들어서 1.0이었다. 전날. 그러면 올라봤자 2.0. 그런데 우리가 옵션 매도할 때 정석이 뭐예요. 많은 계약 투입 안 한다 했죠. 그러니까 타격이 그리 크지 않아요. 그런데 선물은 엄청난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옵션 매도가 선물에 비해서 먹는 건 적지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바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난 거예요. 그 다다음 날 이 하한가 나왔어요. 하한가. 엄청납니다. 지금 내려오다가 한 번 하한가 찍고 또다시 하한가 찍고 그러면서 지금 이 정도 형성돼 있습니다. 가격이. 120일 이평선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를 뚫을 것이냐. 뚫으면 아래로 간다 더 봐야 되고 지지받으면 지금도 이런 말도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옥수수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저는 오르길 바랍니다. 그래야 콜옵션 프리가 높아지거든. 아래쪽은 가격이 푸드옵션 프리라고 합니다. 푸드옵션 프리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올라라 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까지 올라라 그럼 다시 또 총 공략하겠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무모한 옥수수 전투입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을 확률이 커요.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옥수수 옥수수 4월 26일 날 595 정도 됩니다. 이때 절대 천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전투를 치렀어요. 한참 올라오고 있을 때 옥수수 가격이 한참 올라오고 있을 때 근데도 엊그저께 수익이 났죠. 그 다음에 더 올라요. 5월 7일 날 5월 7일 날 옥수수가 최고치 찍었을 때 그때 다시 천일 기지 삼고서 베이스 캠프로 삼고서 천 달러 안 10달러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 전투 치는 겁니다. 이날 5월 7일 날 7월 7일 날 7월 6일 날 청산하면 엄청난 수익이었죠. 이 당시에 절대 650 정도 됩니다. 650 정도. 천은 안 될 것이다 확신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 오느냐 그림을 잘 볼 때 옵니다. 어느 정도 선물을 볼 줄 알아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나마 내가 본 여러분보다는 많이 봤기 때문에 가격을 대충 알아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완벽은 아닙니다만 그림을 그릴 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소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오늘 처음에 설명한 거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반복입니다.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 더 하기 전에 그런데 만약은 모르잖아요. 옥수수 가격이 천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에 근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800도 불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여기가 500이야. 여기가 650이야. 500 한 590 그래. 4월 26일 5월 7일 650이야. 그런데 절대 700도 쉽지 않고 800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800이 다 가네. 계속 오르고 있는 옥수수 가격이. 그런데 분위기상 900도 정복할 것 같아. 나는 1000 잡았는데 1000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800 도달하고 또 상승해서 900을 탈환할 것 같아. 그럼 뭐야. 그런데 아직 1000은 오지 않았어요. 불안해. 진짜 분위기가 10달러 올 것 같아. 원래 계획은 절대 1000까지는 오르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고 진입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추가매도 그래서 얼음은 얼음을 추가매도 하는 거야. 그런데 느낌이 상해. 그러면 과감히 손절하십시오. 손절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1300이나 즉 13달러나 15달러 혹은 20달러가 형성돼 있어요. 행사가가. 다시 물러나서 1500에다가 기지 찾는 거야. 1500 안 될 거라고 베팅하는 거야. 물러나도 되는 거예요. 과감히 내가 자신이 없으면 1000 버려 그냥. 비록 내가 어렵게 싼 뭐야 기지지만 과감히 버리고 더 1500이나 2000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더 힘들 거 아닙니까. 저기 올라오기가. 안전하게 차리는 거예요. 이러면 쉬워요. 굳이 고집필 필요 없습니다. 손절하고 또 그만큼의 액수를 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플러스 해가지고 한 계약 진입했다. 그러면 손절하면 그다음에 두 계약 들어가는 거야. 왜? 자금이 여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몰빵하면 안 됩니다. 한꺼번에 이날 이력 있다. 이력 다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분할해서 분할해서 또 분할하면 거의 무조건 이겨요. 분할하면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옵션 가격 변화 취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무슨 말씀했죠? 적금하듯이 싸가라 했죠. 그 논리 지난 시간에 강행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옥수수 2021년 구월물 선물과 구월물 옵션의 가격 취 보겠습니다. 행사가는 1,000입니다. 4월 23일 날 옥수수가 선물 가격이 575입니다. 5월 7일 날 2차전 7일 때가 가장 최고점입니다. 654입니다. 이때 1,000달러 가격이 얼마냐? 우리가 5월 26일 때입니다. 5월 26일은 이날 3.25 5월 7일이 5.12요. 그다음부터 가격 보십시오. 575 이날 5월 27일 날 거의 두 달 지났습니다. 그런데 가격 얼마예요? 선물 가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옵션 1,000 가격은 3.25에서 2.37으로 줄어들었죠. 선물 가격이 575에서 얼마야? 585 10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달 지나니까 옵션 가격은 3.25에서 2.37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옵션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여름날에 뜨거운 운동장에 있는 얼음처럼 사라진다 했죠. 가격이 지금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 날 다시 한 번 반등해요. 어디야? 이 정도까지. 쭉 하락하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629 다시 한 번 탈환해요. 이때 가격이 얼마냐? 202.85밖에 안 돼. 2.85밖에 585에서 629, 630 됐지만 옵션 가격이 얼마예요? 불과 약간밖에 안 늘어요. 그런데 또 그 뒤로 600 됐습니다. 600. 언제? 6월 30일 기준입니다. 6월 30일 기준에 600달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1.375 3.25에 들어갔으면 그냥 1.375 입점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이날 청산은 돼 있을 때 지금은 25달러를 했죠? 0.4 0.4입니다. 0.4 가격이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매일 혹은 일주일 하루 걸러서 이틀 걸러서 혹은 3일 걸러서 적금하라 그랬죠? 이 옥수수 천을 기준으로 매일 한 객 사는 거예요. 정상가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시간 정기해서 매일 한 객 사. 샀을 때 평균을 재보니까 얼마야? 2.0입니다. 그런데 그날 마지막 날 가격이 1.3회예요. 그냥 익절하면 0.7 버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적금을 어느 정도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0.4니까 여기서 2.0에서 0.4 빼면 1.6을 버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매일 다른 것 적금 들지 마시고 주식도 좋지만 옥수수 이런 옵션 가지고 매일 어떤 종목으로 종목을 골라야 되지만 또 행사가 적들이 침범할 수 없는 행사가를 가지고 이렇게 적금 들듯이 매일 매도 하나씩 하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이 될 겁니다. 그 행사가 고르는 거 그것은 혼자는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저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옥수수 가격을 봤는데 오늘 자료는 많이 준비했어요. 실은 PD님한테 죄송한데 자료를 이거 말고도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여기에 일부러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또 다음 강의는 자료는 또 다음 시간에 활용하게 됩니다. 계속 매번 고생하고 계셔요. 그런 면에서 죄송합니다.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낼 수 있을까라는 걸 제가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 이 적금하는 것이 적금 드는 것이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제일 첫 패스입니다. 이거 적금 드는 방법이 가장 좋더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혹시 이제 좀 옵션을 아신 분들이 있어요. 국내 코스피 옵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옵션 정상가 가지고 한번 모든 종목 분석해 보세요. 과연 적들이 침범할 수 없는 가격을 딱히 삼아가지고 그러면 옥수수도 있고 천연게스 지금 천연게스 지금은 천연게스 시대입니다. 옵션 매도자들한테는 지금 천연게스가 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연게스 분석할 겁니다. 그다음에 원유 원유 지금 100달러 얘기 나옵니다. 100달러 혹은 110달러 택배 잡으세요. 110달러 보수적인 사람들은 110달러 지금부터 40달러 이쪽입니다. 그걸 택배 삼아서 그냥 110달러 안 된다에 매일매일 적금 드세요. 그냥 엄청난 수익이 될 겁니다. 대신에 시간은 걸려요. 시간은 좀. 가격이 낮을수록 프리미엄 가격이 낮아지는 게 오래 걸려요. 가격이 크면 빨리 하락하면 선물이 하락하면 빨리 도달되는데 원유도 좋습니다. 옥수수 천연게스 지금은 천연게스하고 원유도 괜찮아요. 오늘 주 핵심은 이겁니다. 옵션 매도로 매일 적금 들자라는 게 오늘 핵심이었고 앞으로도 매일 이방금 설명할 겁니다. 강의할 때마다 다음에는 천연게스 가지고 와서 천연게스로 한번 이 적금 설명할 겁니다. 또 원유도 괜찮고 항상 궁금한 거 있으시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십시오. 소통방으로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문자 샵 3777이 치고 샵 377이 치시고 방문해 주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합니다. 언젠지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요. 다음 강의 때 천연게스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